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20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내 주식을 대표하는 이태후 타이거 탑10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종목번호 292150 또 133690 그러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이런식으로 종목번호가 다 붙어 있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314250 005930 삼성 005935 우선주 이런식으로 종목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국내에 2000개 넘는 그러한 종목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가장 안전한 1등부터 10등까지의 타이거 탑10입니다 타이거 탑10의 안에 그 종목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도 그동안 몇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24%가 4분의 1이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까지 따지면 약 40%에요 그 다음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NC소프트 이렇게 10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국내 투자 종목 중에 가장 알짜죠 또 ETF의 좋은 점은 1년에 2번 내지 4번 리밸런싱을 합니다 안좋은 종목, 실적이 안좋고 미래성장성이 떨어지는 종목은 빠지고 대신 성장성이 좋은, 실적이 좋은, 우수한 종목들이 또다시 들어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이 ETF 상장한 ETF를 운영을 하는 회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보수를 0.07, 0.15 이렇게 우리가 보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ETF는 나쁜 종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ETF는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면 타이거 탑텐, ETF 중에 1등 종목들 10개를 가지고 합니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러면 국내 증시에 이렇게 탑텐 종목과 미국의 탑텐 종목을 비교하면 딱 맞겠죠 그런데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이라고 있어요 정말 비교하기 쉽게 나왔어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은 시가 종액 1등 애플부터 시작해서 10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시가 종액 1등부터 보면 최상위권에 있는 것들이 다 나스닥 기술주예요 그런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긴 지 일주일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수익률이 어딨어요? 이제 만원짜리인데 그래서 대신 현재 2년 3개월 됐습니다 코덱스 미국 판플러스도 두 가지 알리바바와 바이두 중국의 주식이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8개 종목은 미국의 우량주 탑텐에 들어가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판플러스와 타이거 탑텐을 비교를 해봅시다 시가 종액으로 보면 타이거 탑텐이 더 많아요 9,185억 1조 가까이 되죠 코덱스 미국 판플러스 5,470억 이것도 꽤 많이 모인 겁니다 수천억 모였으니까 타이거 탑텐은 2018년도 3월 30일 상장이 됐으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 3년 1개월 코덱스 미국 판플러스는 2019년 1월 10일 날 상장됐으니까 2년 3개월 10달 차이가 나요 약 1년 가까이 그런데 똑같이 만원에 시작하는 금액들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타이거 탑텐이 더 오래됐거든요 3년이 넘어서 약 1년 정도 10달 더 빨라요 그러면 똑같이 비교한다 그러면 금액이 더 비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재 15,295억 원 코덱스 미국 판플러스 10달 후에 상장을 했는데 2만 8,100억 원 아니 만원짜리가 2만 8천 그러면 두 배하고 80% 더 올랐네요 그런데 더 오래됐는데 타이거 탑텐 15,000? 이제 50% 조금 더 올랐네요 비교를 해봅니다 1년 그러면 그러면 작년 1년간은 정말 기이한 현상으로 세계 최고로 수익률이 높았던 대한민국의 증시였어요 항상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좋죠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1년 봅시다 팡플러스 102% 두 배 올랐네요 타이거 탑텐 87% 꽤 많이 오른 것입니다 작년 1년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벌어집니다 2년을 본다 그러면 팡플러스가 145% 타이거 탑텐이 77% 딱 반이네요 3년을 보면 팡플러스는 168% 3년이 채 안됐는데도 2년 3개월 됐는데도 그런데 3년으로 맞춘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168% 타이거 탑텐 61% 그러니까 61%니까 15295원이에요 팡플러스는 168% 약 2.7% 오른거 아닙니까 그러니 28,000원인 것입니다 이 대부분은 금액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스닥 100 그러면 코덱스 케이비스타 킨덱스 타이거 다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나스닥을 추종하는 나스닥 100인데 왜 가격이 다릅니까 아시잖아요 상장일자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7만원 찍었어요 역사적 고점입니다 이제 7만원 찍고 계속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다른 나스닥 100은 지금 만원대에요 아니 똑같이 추종하는 건데 왜 7배나 차이 나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상장한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만원짜리가 7만원 됐으니까 7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만원짜리 즉 만 몇천원짜리는 새로 상장한지 몇 달 안 됐으니까 이제 시작이죠 그러나 오르는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상장일자 차이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원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10년 전에 만원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7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가 1억을 놔두고 있어요 10년 동안 1억이 7억 된 겁니다 천만원이 7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2년 동안 보면 국내 탑클라스 탑10에 투자하는 것과 미국 탑10 팡플러스에 투자하는 것과 수익률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똑같은 미국 탑10과 국내 탑10인데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수익률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코덱스 200이라고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코덱스 200은 국내 1등부터 200등까지 약 200종목을 가져갑니다 그거보다 탑10이 훨씬 낫죠? 우량주 10개만 딱 가져가니까 비교를 해봅니다 3년 동안 방플러스가 168%라 그랬어요 탑10은 61% 올랐습니다 근데 코덱스 200은 탑10의 반이에요 37%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무슨 얘기냐 만원이 13,700원이라는 뜻입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코덱스 200 우리나라 ETF의 중에 1등이에요 시가총액 타이거 200도 똑같아요 시가총액 2등 그런데 4조 5천억 2조 3천억 이렇게들 들어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플러스나 나스닥 100과 국내 종목과 이렇게 2배 차이 난다는 것을 모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모릅니다 알면 엄청난 자금이 이동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 선호하는 ETF 탑5가 있어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ETF 탑5 궁금하죠? 봅시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1등 2등이 삼성 코덱스와 미래에셋 타이거입니다 미래에셋 1등 타이거 미국 라스닥 100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ETF 삼성에서는 코덱스 미국 반 플러스입니다 둘이 1등이죠 미국의 지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타이거 미국 라스닥 100이 지금 7천억 넘었을 겁니다 코덱스 미국 반 플러스 5500억 정도 되는 거죠 2등을 봅시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또 삼성에는 미래에셋 1등이었던 타이거 미국 라스닥 100 자세히 1등부터 5등까지 보세요 타이거 미국 라스닥 100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2차전지 또 타이거 KRX 2차 보면은 미국의 기술주와 중국과 우리나라의 2차전지입니다 그렇게 함축되죠 그런데 삼성증권의 맨 마지막에 다섯번째 보면 코덱스 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등부터 5등까지 쭉 있는 이러한 ETH TOP5 중에 수익률이 가장 낮은게 무엇이겠습니까 코덱스 200이에요 그래서 10년동안의 박스피에 갇혔다가 작년 1년동안 엄청나게 오른 것이었죠 그런데 절대 어렵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투자기가 너무 좋아요 달러로 교환을 해서 미국의 밤 10시 반 11시 반에 시작하는 밤새도록 돌아가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원화로 삼성전자 네이버에 투자하듯이 13369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에요 314250 코덱스 미국 판 플러스 입니다 이런식으로 종목번호 찾아서 ETF 이름을 찾아서 그대로 삼성전자 매수하듯이 매수하시는 것입니다 가격 또한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2차전지주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다 만원대 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만 10년이 됐기 때문에 만원에서 7배가 올라서 7만원대 그 외에는 만원대 코덱스 미국 판 플러스도 2만원대 입니다 내가 붕돈 조금씩 모아가면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요 지난 영상 말씀드렸지만 약 800조 아마 될 겁니다 국민연금 외국에 미국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차이 때문에 그래서 타이거 탑10과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이름도 같아요 그렇죠 미국테크 그것만 빠지면 똑같아요 타이거 탑10 그렇게 비교하면 딱 맞는데 타이거 미국테크 탑10이 이제 시작한지 일주일밖에 안됐으니까 만원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종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것도 똑같이 일주일 됐어요 근데 만원이에요 2차전지주도 지금 만원대에요 자 앞으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을 사자마자 오르기를 바라지 마세요 오히려 보낸이게 손해입니다 사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조금 모았는데 왜 비싸게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은 멀리 봐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앞으로 한달후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몇년후를 보고 미래를 보고 주식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짧은 것이 1년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현재 가격에서 얼만큼 이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국내 주식만 투자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미국 주식투자가 어려워 아니에요 삼성전자 사듯이 이러한 종목들을 꾸준히 사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수익률 차이 보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러한 우량주 ETF 이외에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또한 가장 높습니다 또한 장기투자로서 내 노후 대비용으로서 나 노후에 수입 없을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매도를 하면서 생활비 쓰기 위해서 모은다 그러면 이만한 종목들 드물 것입니다 나는 주식투자 안 해 나는 은행에만 넣어둘 거야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런데 천만원을 넣든 1억을 넣든 은행에 넣어놨더니 겨우 1% 나올까 말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제로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돈을 얼마이든 간에 넣어두면 겨우 1년에 1% 나올까 말까 입니다 1%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1년에 얼만큼의 수익이 나오는지 이미 차트로서 과거 1년 2년 3년 10년 다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금액이 여러분들께 대변하는 것입니다 다이고 미국 나사닥 100 만원이 10년 만에 7만원 됐어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이제 2년 3개월 됐습니다 만원이 2만 8천원 됐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수익도 올랐지만 배당만 해도 은행의 이자와 비교가 안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판단 모든 결정 모든 책임은 본인의 몫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투자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